그 동백탈을 배우고 싶다 그 동백탈을 배워 보자 그 자 동백탈을 배워 보자 갑자기 들이대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다 했지 그니까 동백탈을 배웠구나 그자 동백탈을 배워 보자 많아 오늘부터 배워 보자 다는 못 배울게 가세해 가세해 시작 가세해 가세해 동백꽃을 따라 동백꽃을 따라 동백꽃을 따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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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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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잘한 거 너무 이쁘게 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다면 가할 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안 했어 밑에서 떨어지는 음이요 세 이것도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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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따러 가세 동백꽃을 동백꽃을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음이 이쁘게 한거 오롱조롱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푸름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푸름을 밝혀놓고 어머어머 너무 이쁘다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푸름을 밝혀놓고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푸름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작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너무 잘한 거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푸른 걸 밝혀놓고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푸른 걸 밝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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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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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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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거기가 잘해야돼 동백꽃을 따로 가세 잘해야돼 시작 동백꽃을 따로 가세 좋았어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물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작 그네 애기 그네 애기 다리를 하나 놓고 그네 애기 다리를 틀고 평 거기 구름판 하나 놓아 그네 애기 그네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음 살기 좋음 옳지 옳지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2절 그 사이사이에 저기 후렴을 해야 돼 이 선소리 같이로 가세를 꼭 달고 나오는 거야 내 고장일세 그 다음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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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2절 15 야 시작 15 야 그지 둥근 다리 둥근 다리 다리 웬 전하에 비쳤을 때 웬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 다고 우리 꽃잎은 우리 꽃잎은 우리 꽃잎은 수줍 다고 수줍 다고 그만라 우리 스님 너무 이쁜 목 나와 우리 스님 너무 이쁜 목 나오네 하하하하 그지 어이 어쩜 우리 이쁜 목 나와 왠 전하에 비쳤을 때 왠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 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 다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이쁜 소리 나온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고개를 숙이네 지구 지구 예 둥근 다리 지구 야오 지구 하이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 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 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저의 음 잘 지켜요 돌리네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구만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얼굴을 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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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내 고개를 숙이네 깨끗하게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거기만 다시 시작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더 배우고 또 후렴 붙여요 시보야 둥근 다리 시보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한 번 더 시보야 시작 시보야 둥근 다리 아주 좋아요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잘했어요 한 절 더 배울까? 중반에 그러지 무르기 또 그거 이어서 삼절까지 배워버려야지 그러고는 이제 사절은 우리 저기 뭐야 현정님은 저기 가서 배우면 돼 뉴요카에서 이거 올려놓으면 근데 사절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 사절? 네 그러면 사절을 배워줄까? 삼절 빼고?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은 4절을 배우고 3절은 유튜브로 배우시오잉 거기 가서 여기서 배워줄라니까 우리 장 다연님이 우리 현장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저렇게 이쁜 마음이야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딨어 마음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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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은 하얀 동백은 따다가는 따다가는 따 들어가는 나 다 가는 나 다 가는 나 다 가는 그렇지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빨간 동백 다 가는 빨간 동백 다 가는 임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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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꽂아 놓고 임계신 방에 꽂아 놓고 임계신 임계신 방에 꽂아 놓고 아 연 동백을 하얀 동백을 다가다가는 다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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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부모님 부모님 맞다 부모님 시작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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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세요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부모님 부모님 방에 껍아주세요 비모님이 동백을 바꿀아주세요 부모님 꽂아주세요 되게 어려워 빨간동 백다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따가다가는 따가다가는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그러면 3절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빌어봅시다 가세 가세 후배꽃을 따러 가세 우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두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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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hard 가세 대천 가세 가세 액 수줍다고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밝은 동백 가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꽃을 따러 가다가는 굽목원 짐 방에 꽂아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굽목원 짐 방에 꽂아주세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고 구르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요 이렇게 추운 날 고생들 많으셨어요 선생님은 언제 다음주 월요일날 나가시나요? 아이고 선생님 그럼 내일하고 머리바뀌 내일 또 오시기로 했어요 내일? 왜냐면은 제가 김청만 선생님 책을 구입을 못 했대요 이제 카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두 개 있는 중에 내가 하나를 드리려고 아아 아아 그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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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